호랑나비 한사람도 즐겨찾느니 하나없네 하루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사람없네 이거참 속상해 속상해 못살겠네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안녕하세요 10대 가수 김은국입니다 김학도가 내 목소리를 아주 똑같이 내서 내가 티비에 나올 필요가 없어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도대체 한사람도 즐겨찾느니 하나없네 호랑나비야 날아봐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호랑나비야 sol과 나비야 날아오는 유제우로 아 똑같다 무지 똑같애